안녕하세요 가필입니다. 이번엔 드디어 음성합성 AI RVC의 모델 학습 방법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학습은 GPU를 엄청 잡아먹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컴퓨팅 단위를 항상 확인해주세요. 다 소진되면 학습 중 연결 끊겨서 다 날라갑니다. 컴퓨팅 단위는 충전식으로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께 한 가지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가필 채널의 유튜브 멤버십이 새로 오픈했다는 소식입니다. 제가 학습한 모델들의 공유와 더불어 여러 가지 회원 특전들을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1. 학습에 사용할 음원을 준비하자 우선 학습에 사용할 음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는데 노래가 아니어도 됩니다. 말하는 것도 상관없어요. 다만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의 노래를 합성하면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1-1 음원 준비할 때 참고사항 음원을 준비할 때 기존의 SVC를 사용해보셨던 분들은 5초 10초 단위로 잘라야 되는 걸로 알고 계실텐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RVC는 최첨단이라 분리 안하셔도 됩니다. 아마도 알아서 쪼개는 것 같다. 그리고 길이가 길 필요는 없습니다. 5초 10초 15초 정도의 짧은 소리만으로도 학습이 가능합니다. 콜의 말VC 개발자 피셜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길이가 길거나 많은 파일을 준비하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학습에는 mp3 파일도 문제없이 사용 가능하지만 높은 퀄리티는 당연히 무손실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mp3 파일을 무손실 확장자로 변환하시면 영향이 1도 없고 오히려 노이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mp3로 진행해주세요. 2. 준비한 음원을 학습용으로 만들기 음원을 준비하셨으면 이제 학습용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준비한 음원의 보컬과 반주를 분리해야겠죠? 이건 지난 영상들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분리하실 때 리버브 제거는 꼭 해주세요. 안 그러면 그 모델로 합성한 모든 곡에 리버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학습을 해도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는 있지만 더 좋은 퀄리티를 위한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학습용 음원 최적화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릴게요. 2-1 데이터셋 등록 방금 만든 학습용 음원을 zip 파일로 압축합니다. 구글 드라이브로 가서 새로 만들기 새 폴더를 눌러서 폴더를 생성합니다. 폴더 이름은 데이터셋으로 해야 합니다. 데이터셋 폴더 안에 zip 파일을 업로드해주세요. 앞으로 모든 학습용 음원은 여기에 넣으시면 됩니다. 3- 학습 시작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클릭 몇 번이면 끝납니다. 동영상 설명란에 학습용 콜앱 링크로 들어가주세요. 상단의 파일에서 구글 드라이브에 사본 저장하시면 창이 새로 열릴텐데 새로 나온 복사된 콜앱으로 진행합니다. 혹시 상단 메뉴바 안보이면 이거 스테빌에 재생 버튼 눌러주세요. 많은 분들이 스테빌 생략하시는데 콜앱은 연결 끊기면 초기화 됨으로 하실 때마다 스테빌 해주셔야 합니다. 스테빌이 콜앱에 AI 프로그램 설치하는 단계에요. 구글 드라이브에 연결하겠냐고 뜰텐데 연결하기 눌러주세요. 아까 데이터셋에 넣어둔 음원을 써야 하니까요. 스테빌이 끝났다면 그 다음은 스테비가 아닙니다. 절대로 스테비 하지 마세요. 조금 아래로 내리면 스테비 밑에 클릭 디스 투 로드 어 데이터셋 인스티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방금 업로드한 집 파일의 파일명을 그대로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걸 재생합니다. 절대로 스테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스테비 3을 실행합니다. 스테비 2개니까 헷갈리실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좌측의 폴더 아이콘을 눌러서 데이터셋 폴더를 우클릭한 후 경로 복사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합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스텝 3에서 나오는 링크를 눌러서 RBC로 들어갑니다. 상단 탭에 트레인 눌러주세요. 만들 모델에 하시고 싶은 의미의 파일명을 적어주세요. 우측의 버전을 V2로 해주시고 40K 내지는 48K 하시면 되는데 저는 항상 48K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바로 아래 칸에 좀 전에 복사한 데이터셋 폴더의 경로를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데이터 눌러주세요. 이런 메시지가 나올 텐데 잠시 기다립니다. 어느 정도 기다려야 하냐면 다시 콜앱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이렇게 파일들을 백업하면서 진행 퍼센티지가 나오는데요. 저게 100%가 되고 완료가 됐다고 하면 된 겁니다. 엔드 프리 프로세스라고 뜬 게 보이시죠? 그 다음은 밑에서 모드를 선택하고 버튼을 눌러줍니다. 원래는 하베스트만 됐는데 얼마 전에 RNVPE가 추가됐어요. 원래라면 학습 과정도 빨라져야 하는데 학습 과정은 달라진 게 없다는 사람도 오히려 느려졌다는 사람도 있어서 개발자가 확인 중입니다. 그래도 RNVPE가 GPU를 덜 사용한다고 해서 저는 RNVPE 쓰고 있어요. 무엇보다 지금 과정인 익스트랙션은 하베스트보다 체감 2배 넘게 빨라요. 이것도 버튼 누르시고 나서 똑같이 콜앱으로 돌아가서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콜앱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면 답답하니까요. 올 퓨처 던이라고 뜹니다. 아웃풋 인포메이션에 뭔가 많은 내용이 추가된 게 보이시죠? 이 상태가 돼야 마지막 훈련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먼저 백업 설정을 해줍니다. 몇 에포크마다 자동으로 저장할 건지를 정하는 겁니다. 저는 50 에포크로 할게요. 다음은 최종적으로 몇 가지 학습시킬 건지 정하는 겁니다. 저는 1000 에포크 하겠습니다. 참고로 1000 에포크는 학습 완료까지 보통 10시간 넘어갑니다. 그 다음은 배치 사이즈인데요. 이건 정확히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개발자 말로는 짝수가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20을 사용하지만 자기는 16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16하고 있어요. 20 한번 냈다가 에러난 적이 있거든요. 다음은 가장 우측에 있는 거 체크하시고 트레인 모델 눌러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콜앱으로 넘어가서 훈련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현재 몇 에포크 학습 중인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콜앱은 유료결제가 아니고서는 페이지를 닫거나 장시간 다른 페이지로 이탈해 있으면 연결이 끊길 수 있고 연결이 끊기면 초기화 되기 때문에 학습을 시키실 때는 각별히 주의해주세요. 4. 학습이 완료되었어요. 학습이 끝나면 백업 폴더로 가셔서 찾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콜앱에서 스텝 3를 정지시키고 스텝 4를 재생해주세요. 그러면 압축까지 해서 rvc 백업 웨이츠 폴더의 피니시라는 폴더 안에 모델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공유하기를 통해 링크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계속 길어져서 많이 줄이고 뺐습니다. 몇 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습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료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은 학습을 위한 음원 최적화 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